이 표현에서 한 개의 나뭇잎은 책의 한 페이지를 의미하며 책으로부터 한 페이지를 가져온다는 의미는 책으로부터 하나의 정보와 교훈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표현의 의미는 누군가를 본받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책으로부터 하나의 정보와 교훈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책으로부터 하나의 정보와 교훈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책으로부터 나의 정보와 교훈을 받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책으로부터 나의 정보와 교훈을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책으로부터 나의 정보와 교훈을 가 compar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